인터넷 amplifier 저희들 여름 돔은 뭐 하지? 쉬운 게 아니라 10년 했다, 10년 이 커플 몇 년 했니? 다이오 36.5도 어때요? 어? 그거 뭔데? 사람 체험 3.5.5.5.5.5.5.5.6.6.7.1 많이 많이 씁니다 뭐 뭐 가만히 먹어 유치웅 각변 자료 네번째 게스트 장정빠르타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원래 음악을 했었다고 했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시작하게 된 이유 그래서 저는 원래 음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봐서 빨리 돈을 벌어서 카페를 차리고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40살 30대 후반대 카페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싶었어요 광주도 아예 그냥 되게 궁금한 게 나도 그랬지만 원래 하는 일이 있었다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피를 하게 된 건데 그게 갑자기 그 계기가 엄청 궁금했었어요 일단 시작은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손님들이 뭐를 물어보면 제가 더 모르니까 공창 시작이 도피오였거든요 도피오 달라고 했는데 제가 뭔지 못 알아들어서 그 때 뭔가 좀 자존심 상해서 공부하다가 해도 해도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맞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커피를 많이 먹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커피에서 진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리스타란 뭐 쓰라는 사람인 것 같은지 바리스타란 왜냐하면 내가 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진심으로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 받았었네 니가 깎았을 때 바리스타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냥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바리스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존사할 수가 있는데 전달하는 방식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사회를 전달할 수 있는가 바리스타를 전달하는 바리스타를 일할 때 가장 행복한거 바리스타를 일할 때 가장 행복한거 일할 때 일할 때 가장 행복한거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아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전에는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속에서 뭔가 착착 맞게 진행이 됐을 때 되게 뭔가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서는 이 한잔 커피를 두고 뭔가 소통하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음 전달자니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뭔가 그런 날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뭔가 커피 한잔을 내려주고 손님이 그걸 마시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구나 그럴 때 되게 요즘 이런 이런 구조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엄청 많이 듣다 그런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서로 통하는 날이 그런데 이 몇 년 사이에 커피 하면서 이 몇 년 사이에 좀 제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근데 매번 이거는 똑같은데 다른 스타일을 하면서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좀 지속성이 없다는 점 왜냐하면 사실 아리스타 라는 일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사실 카페 같은데 가면 어 젊고 잘생긴 사람이 막 괜찮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막 이 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게 안정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게 항상 생각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직업군은 여러가지 경험한 건 아니긴 아닌데 세상에 안정적인 일이 다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죠 뭔가 월급 받고 일했었는데 매일매일 불안했었거든 맞아요 다 것보다 뭔가 내가 일 못해가지고 뭔가 피해줄 때 그것도 불안으로 갑니다 근데 바이사들은 니말대로 아예 대체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건 진짜 이 산업을 끌고 가야 될 뭔가 가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진짜 약간 이게 내 인생의 절정들의 순간들이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난 왠지 저번주 우리 특가페 쇼를 지내오면서 그런 절정의 순간들을 지나온다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때 너희랑 또 같이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각자의 그런 인생의 절정의 순간도 없건데 네 니한테 좀 꿈꾸는 거 앞으로 좀 꿈꾸는 장면들 그런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저는 그냥 지금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뭔가를 꾸준히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거 왜냐면은 1,2년이 지났을 때 지금 모습이면은 뭔가 지금처럼 안정감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그 그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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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